안녕하세요 김군의 라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커브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게 직선을 직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들을 미리 만들어 보겠죠 이렇게 이제 위에 탑뷰에서 이렇게 그려 보고요 자, 이런 형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프론트라는 뷰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작업을 하실까요? 여기서 내가 형태를 여기를 좀 더 완만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커브를 좀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럼 전에 만든 이 형상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없어지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형상을 만들고 싶다 다시 이게 툴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다시 만들죠 아, 만족스럽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형태를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전에 거 지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작업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지금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고 어,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왜냐하면 퇴근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작업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상사는 왜 이렇게 늦느냐고 답답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요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쫑고 치고 다시 만들고 쫑고 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갈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 주고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 히스토리의 적용을 따라서 형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반을 하는 툴들이 툴툴이라고 하면 이 툴입니다 내부에서 쓰고 있는 툴들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히스토리가 생겼을 때는 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대부분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코드 히스토리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쓰는지 다시 처음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히스토리는 어떤 툴을 켜기 전에 이렇게 켠 다음에 사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정 툴을 쓰고 있는 상황 이제 툴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근데 아직 이것만 이제 누르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누르기 전에 이거를 하시고 다시 작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라이노 툴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유저를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이 돼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다가 깜빡하고 이걸 안 켰어요 그러면은 마무리 되기 전에 이걸 켜 주게 되면 작업이 되도록 돼 있고요 특정한 툴들도 어떤 뭐 이거를 먼저 작업을 하고 켜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다가 작업을 하더라도 되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해 보시면서 이제 경험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금이 되어야 돼 사모는 전투에 대해서 툴 툴 일어낸 감사합니다.